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연휴 다녀왔더니 여야가 더 싸우네요. 지금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충돌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달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한번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요. 내일 김행 유인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야가 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모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표결하는데 민주당이 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로 검증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요. 또 총선 모의고사 성격이 강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있습니다. 이후 일정도 보면 산넘어 산입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뢰밭인데요. 이 싸우는 수준도 역대급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야 대치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올 하반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감 방통위원장, 박문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현 정부 들어서 17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대통령실은 무시하고 임명하는 거죠. 신원식, 김행, 유인촌 이 세 후보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럴 거면 청문회를 못하러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레를 보면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한 표결이 부결이 된다면 35년 만에 대법원장 부결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뿐만 아니라 아예 전원합의체 선고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전례 없는 사법 공백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말로는 민생, 경제, 정쟁하지 말자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속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보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친명, 비명, 집안 간 싸움이 극에 달했죠. 윤석열 정부라는 외부의 적을 앞세워서 단일 대우로 당을 봉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의 동력이 떨어졌죠. 여기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강서구 보궐선거까지 큰 차이로 진다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라는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바뀐 이후에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거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겠지만요. 겉으로는 훈훈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싸우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요. 하지만 출구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은 성사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만 보고 있고 이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흥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